그 30%를 오픈을 하자마자 몇 분 안에 다 매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저는 그 얘기에 더 울컥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계셨구나라는 생각에 그 마음에 보온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역시. 그때는 관객들도 설레요. 관객들도 긴장해요. 관객들도 어디까지 웃어야 되나 어디까지 박수 쳐야 되나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. 엉뚱한 타이밍에 박수치는 사람도 있거든요. 저 소리가 이제 공연이 시작된다는 소리랑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튜닝이 시작이 되고 객석이 아웃이 되고 제가 뒤돌아서 한참 인사했어요. 인사를 하는 처음 숙제 검사를 받는 느낌이죠. 잘itan다. 미니는 제 사진입니다. 사실은 인사하는pass에서 우리가 따로까지는 풍경 하나까지 추억이 되었어요. 한국에서 싱싱한 타이밍에 박수 중에 나와서 특히 빈곤한 타이밍에 박수 ni의 발사하지 않았을 때 우리로 조직한 타이밍에서 박수님의 감사로 돌아가면 또ина의 인사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. 1, 2, 3, 8 2, 3, 4, 5, 6, 7leb 누가 보리는 비교와 내가 주산의 화입니다 기상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zz substantial 이부들의 범인을 입증할 증거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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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진짜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아요. 80일간 했는지 딱 3일 공연이군요. 3회 공연. 위기가 온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.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믿었던 건 그냥 진심은 통한다. 배우들한테도 연습의 힘을 믿자. 연습의 힘을 믿자요. 얘기하는 게 패신을 안 하잖아요. 노력과 연습을. 어? 15개. 다들 만점이네요. 다 10점이네요. 엄청나요. 엄청나요 진짜. 엄청나요.